안이비 설신의 육군에 대한 법문인데 사실 그렇게 안이비 설신의 법문이라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잖아요. 그런데 큰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이 안이비 설신이가 다 도둑이야. 눈, 귀, 코, 혀, 몸, 뜻 이것을 여섯 도둑이라 한다. 눈은 온갖 것을 다 보려고 해.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냥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보면 되는데 좋은 것을 보면 자기 물건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니까 바로 이 눈이 눈, 도둑놈이라 한다. 맞는 말인 것 같죠, 여러분? 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. 귀로는 사람 소리, 물소리, 바람 소리 온갖 소리를 다 들으려고 한다. 코는 온갖 좋은 향기를 다 맡으려고 한다. 혀로는 온갖 맛있는 걸 다 맛보려고 한다. 몸은 또 어때요? 몸, 도둑놈은 좋은 촉감, 좋은 옷 이런 걸 다 입고 가지려고 한다. 뜻, 도둑, 생각으로 한 것은 온갖 것을 다 십이 분별한다 이거예요. 그래서 다 도둑이라고 한다는 겁니다. 굉장히 명쾌하게 설명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역시 큰 스님이시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예전에 어떤 부인이 옷에 욕심이 되게 많았대요. 어디 외출할 때는 희한하게도 그 좋은 옷들을 욕심이 많으니까 이제 옷장에 옷이 많을 거 아니에요. 그런데 그 좋은 옷들을 안 입고 아주 허름한 옷, 낡은 옷, 더러운 옷을 입고 그리고 외출을 했대요. 옷장 안에는 좋은 옷을 착 걸어놓고 쌓아놓고요. 그게 죽은 뒤에 이 보살님이 돌아가신 뒤에 옷장을 열어보니까 옷뿐만 아니고 벗은 그 옛날에 양말, 벗은 이런 것들도 신지 않은 것들이 잔뜩 쌓여있었다는군요. 살아있을 적에는 떨어진 옷, 해진 옷, 떨어진 양말, 벗은 이런 것만 신고 아껴두었던 것을 죽은 뒤에는 누가 그것을 다 입었는지 알 수 없다. 참 어리석은 것은 인간의 탐욕이야. 이것들을 모두 도둑이라 하지만 그런데 또 잘 교화시키면 부처가 된다. 이렇게 큰 스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. 여러분 어떻습니까?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물론 가지고 소유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잘 활용을 하면 그나마 나은데 욕심만 부리고 쌓아놓고 또 더 챙기려고 하고 자기는 또 그걸 아끼느라 허름한 것, 그런 것들 챙겨입죠. 이게 허름한 걸 입는다고 해서 검소한 건 아니에요. 그렇죠? 안에다가 잔뜩 쌓아놓고 겉으로만 허름해 보이는 거니까. 이럴 때 우리 그런 얘기 하죠. 아끼다가 뭐 된다. 그런 얘기 하잖아요. 죄송합니다.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. 어느 날 통도사 극락암에 찾아온 신도가요. 큰 스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. 마, 우리 같은 종생들은 그놈의 돈 때문에 울고 웃고 한 평생을 돈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데 말씀입니다. 스님께서는 이 돈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이렇게 물었대요.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돈을 어떻게 보느냐? 마, 나는 돈을 관세음보살로도 보고 마구니로도 보고 그렇지.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오신 분이 거사님이 돈이 관세음보살림도 되고 마구니도 된다고요. 이렇게 또 물었어요. 그러니까 큰 스님이 그래, 병든 사람에게 약을 사 먹이면 그 돈은 관세음보살림이고 굶고 있는 사람에게 양식을 사다 먹이면 그런 돈은 바로 관세음보살림기라. 그리고 호화 방탕하는데 돈을 펑펑 쓰고 도박 노름하는데 펑펑 쓰고 그 돈을 차지하려고 속이고 때리고 죽이고 하니 그런 돈은 마구니가 되는 게야. 그러니까 그 거사님이 그제서야 아, 예. 그래서 관세음보살림도 되고 마구니도 된다. 그런 말씀이시네요.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한마디로 해서 돈을 잘 쓰면 관세음보살리요. 돈을 잘 못 쓰면 마구니인 게야.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. 이 경봉 큰 스님께서 옛날 어느 선비가 지었다는 돈 타령을 그리고 나서 신도들에게 들려주셨다고 합니다. 여러분 돈 타령이라는 거 아세요?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자, 들려 드릴게요. 돈이란 무엇이던고 천하를 주행해도 어디든 환영이네. 나라와 집을 일으키는데 그 힘이 막중하고 갔다간 돌아오고 왔다가도 또 나가며 산 것을 죽이고 죽은 것도 살리네. 구차이 구하려면 장사 힘으로도 안 되고 잘만 쓰면 논무지랭이도 명사가 되네. 부자는 이를까 겁내고 가난뱅이는 얻기가 소원이니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백발이 되었던 곳. 이렇게 스님께서 돈 타령을 아마 굉장히 구성지게 하셨을 것 같은데요. 저는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. 아무튼 이 돈 타령을 듣고 그 사람들이 아이고 마 스님 참말로 그렇네요. 그럴 듯하네요.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. 그래서 큰스님이 그러니까 누구들은 돈을 항상 부처님으로 알고 좋은 일에 잘 쓰고 살아야 하는기라 내 말 알겠지?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. но 1 202 222 242 364 366 366 377 40